자유로워 스태프 뛰어볼래 서있고 싶지만 중력이 끌어당겨 신기한 불 따뜻하고 환하게 이곳을 밝혀 만지고 싶은데 الأ타저 가까이 가면 처음으로 불을 봤어 처음 대어봤어 모두 잘 보이고 밝지만 뜨거워 여기서 난 그냥 물밖에 고기는 써있고 싶지만 중력이 끌어당겨 우린 그저 음식인가 인간들에겐 눈물 속에서 외로웠지 힘내엘 일어나 조이는 신발도 코를 쓸 때 또 답답해 내 몸을 조여와 입을만 하지만 그런다고 내 꿈이 이루어질까 기다려 처음으로 여기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그대가 올 거야 계단을 뛰어 올라 날 만나면 웃을 거야 내 목소릴 들으면 목소리 줘버린 그대가야 그가 등을 돌렸어 네가 한 그 선택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어쩌지 처음이야 무서워 처음이야 중력이 날 자꾸 아래로 끌어당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